구디의 야매조역 중천건 각 효의 변화 이제 가장 아래쪽의 괴에서부터 한 줄씩 읽어 나가볼까요? 각각의 괴는 단순히 하나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개별적인 효를 따라서 변화해 나가는 과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따라서 각각의 효의 이야기를 따라서 읽어보면서 현재 자신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고 앞으로의 길을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장 바닥에 있는 첫 번째 효는 양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멋진 아이디어가 태어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러한 영감이 제대로 발휘되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내 생각이 아무리 좋다고 생각하더라도 조급하게 움직이지 말고 한 발짝 떨어져서 이것을 더욱 완성도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더욱 공부하고 키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시기를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효 또한 양입니다 마음 속으로만 키우고 있던 생각을 드디어 밖으로 내어놓을 시기가 옵니다 이렇게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나 혼자만이 아닌 여러 가지 상황이 잘 맞아 떨어져야 합니다 어쩌면 누군가가 이러한 내 생각을 알아차리고 도움의 손을 내밀어 줄지도 모릅니다 혹은 그 누군가가 사람이 아닌 상황이나 기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적절한 기회와 도움을 이용하면 더욱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효도 양입니다 세 번째 줄은 현실을 나타내는 아래쪽을 구성하는 괴의 마지막 효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세상에서 완성되고 우리에게 성공과 힘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러나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성공에서 만족하고 영광을 누리기만 한다면 현재가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 될지도 모릅니다 성공의 크기가 이미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가득 채워버려 언제 넘쳐나서 바닥을 적시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을 굳히고 초심을 잃지 않는다면 진정한 성공을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효는 양입니다 주역의 64괴를 이루고 있는 6개의 효는 3개씩 묶여서 현실을 나타내는 아래쪽 괴와 이상을 나타내는 괴로 구분됩니다 이번 효는 이상을 나타내는 위쪽을 구성하는 괴의 첫 번째 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줄이 의미하는 것은 이상을 향한 새로운 도약 그리고 순환을 통한 또 다른 시작입니다 지금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할 시기입니다 어쩌면 앞으로의 더 큰 도약을 위해 이런저런 작은 시도를 해보고 마음의 결정을 내려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섯 번째 효 또한 양입니다 위쪽 괴의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양의 기운을 통하여 진정으로 세상의 나의 뜻을 펼쳐나가는 시기입니다 하늘의 한가운데를 날아가는 용과 같이 세상과의 조화를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이러한 시기에는 자만하기 쉬워지지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성공이 혼자서 이룩한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은 세상이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음을 기억하고 나도 세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효도 양입니다 극과 극은 통한다고 하던가요? 위쪽 괴의 꼭대기는 또 다른 시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한 괴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효의 의미는 그 다음 괴의 의미나 다음 괴의 첫 번째 효의 이야기와 이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늘로 치솟는 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만은 않습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앞으로 달려나가기만 하면 주변의 신뢰를 잃고 홀로나마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신의 의지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것은 아닌지 한번 주변을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이번 괴의 마지막 의미는 모든 효가 동시에 움직이는 것을 나타냅니다 현실과 이상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양의 힘이 함께 발맞춰 움직인다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커다란 결실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균형을 맞추지 못하고 앞으로 나서게 된다면 자기들끼리의 견제로 인해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한 채 스스로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운 자세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들끼리의 견제로 인해